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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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잘생겼던 나랑 저랑 진호랑 할때는 진호가 얘기했네요. 혼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.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뭐 이제 처음으로 불러드릴 노래는 사실 방금 그래비 노래 부르다 들어갔잖아요. 네. 저도 흑인 노래 할거에요. 사실 제가 원래 희린싱어 희동편에 희랑이형 모창으로 나갔는데 원래 제가 부르던, 부르고 싶어하던 그리고 좀 자신있는 노래 스타일 오늘 제가 선곡을 한 이 세곡 이런 노래 스타일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첫 노래는 크리스티 브라운의 미드 노래입니다.